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 언, 더 요렇게 3가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우선 어랑 언을 묶어 볼게요. 왜? 얘네는 쓰이는 게 다 똑같은데 뒤에 오는 명사가 어떻게 발음되느냐에 따라서만 바꿔 쓰면 되는 거예요. 우선 어랑 언을 하나로 보고 봐요. 셀 수 있는 명사를 처음 말할 때 쓴다. 2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셀 수 있어야 그 명사 앞에 어나 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나 언은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an apple, a book 이렇게 하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여야 되고 두 번째는 처음 얘기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책을 읽을 때나 친구랑 대화를 나눌 때 그 명사를 제일 처음 얘기했을 때가 우리가 어나 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어제 책 하나 샀다? 그럴 때 I bought a book. 그리고 그 책 재밌어? 그럴 때는 어 쓰지 않고 the book이라고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를 제일 처음 얘기할 때 써주는 게 어나 언이다. 하나를 나타내준다. a book, an elephant, a student. 그럼 이제 우리 알아봐요. 어랑 언은 똑같은 건데 그럼 언제 어 쓰고 언제 언 써요? 일단요. 셀 수 있는 단수 명사에 쓴다고 했죠.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a ball, an apple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복수 명사나 셀 수 없는 거 앞에는 쓰지 마. 근데 이거는 친구들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뜻이니까 s랑 쓸 수 없죠. a balls 이렇게 못 쓰겠죠. the sugar 이런 거는 셀 수 없으니까 하나라는 말 어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 원래 아는 얘기고. 그럼 언제 어랑 언을 쓰느냐? 보통은 어쓰면 되는데요. 모음의 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안을 써요. 영어에서 모음이 뭐예요? a부터 z까지 중에서 a, e, i, o, u. 이게 모음 얼굴이야 얘들아. 이렇게 a, e, i, o, u만 모음이에요. 이 모음의 소리로 시작할 때는 발음이 막 부딪히니까 어 대신에 언 써달라는 거예요. 친구들 발음해 봐요. a apple, an apple. 뭐가 부드러워요? an apple. 부드러워요. a elephant, an elephant. 뭐가 부드러워요? an elephant가 더 부드러워요. 모음소리가 두 개 나오면 약간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어, 이구아나 하지 않고 안, 이구아나. 안 아닌, 안 안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이 발음을 강조했냐면 이런 경우에 보세요. an hour. 선생님이 h로 시작했어요. 모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hour이라는 단어는 h 발음이 없고 모음소리로 나요. 모음소리로 시작을 해요. hour 아니고 hour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철자, 스펠링에 관계없이 모음의 소리, 발음을 가지면 우리가 언 붙일 수 있다는 거. an hour, an honest man. 알았죠? 마찬가지로 you, you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이거는 발음소리가 모음소리가 아니라서 a uniform, a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umbrella는 모음소리로 시작하지만 uniform은 모음소리로 시작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an, an은 처음 언급되는 셀 수 있는 거 하나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어랑, an 구별하는 방법은 뭐다? 맞아요. 명사의 시작이 모음의 소리로 시작할 때는 an 써준다. 이렇게 친구들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the를 언제 쓸 수 있는지 볼게요. an, an은 셀 수 있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 그리고 처음 얘기할 때 an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특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바로 그 이렇게 특정한 거를 말해줄 때는 the를 붙여줘요. 예를 들면 I have a dog이라고 말을 시작했으면 나는 개 한 마리가 있어. 처음 얘기했어요. 그래서 a를 썼는데 그 개는 검은색이야. 앞에 나왔던 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the dog이라고 the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가장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형태고 또 the를 쓰는 규칙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거 얘기할 때 the earth 지구 하나죠. the sun, the moon 태양, 달 하나죠. the sky, the world 이렇게 세상에서 딱 유일한 거는 the를 붙여서 고유한 거 바로 그거라고 말해줘요. 그 다음에 악기 이름 앞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써요. play the guitar play the violin 이렇게 악기 이름 앞에 꼭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시간 앞에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할 때도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그렇죠? in the afternoon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 더를 쓰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어도 안 쓰고 더도 쓰지 마 아무것도 쓰지 마 내 앞을 비워줘 하는 애들도 있어요. 식사, 운동, 과목, 요일, 달 나타내는 말 그리고 고유명사 있죠. 그냥 이름인 거 누군가의 이름 이럴 때는 어, 더 아무것도 쓰지 마 그래서 I have a lunch the lunch 하지 않고 I have lunch We play baseball 그렇죠? 그리고 every Sunday You have math class 수학, 수업 이런 것들에는 우리 쓰지 않는다 과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써주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친구들 기억해두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